안녕하세요 매일 미국 주식사는남자입니다. 오늘 2020년 10월 27일입니다. 나스닥이랑 다운은 왔다갔다 하고 있고 나스닥은 그래도 11400이에요. 그렇게 지수가 낮질 않아요. 이전에 얼마까지 떨어졌더라? 6000에 비하면 6000 전에도 높다 그랬을 때가 9000 이랬는데 만스닥 못 짚고 떨어졌었는데 지금 11000스닥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낮고 그런건 아닌가. 근데 뭔가 느낌상으로는 굉장히 별로 안오른 느낌이에요. 저는 별로 안오른 느낌이고 왜 이렇게 소외감을 느껴지지? 저는 배당주 위주로 좀 투자를 해서 그렇고 종목도 많고 이것저것 사서 그런거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뭐 후회가 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다 뭐 그 경험이고 또 수익도 어느정도 있기도 하고 배당도 계속 꾸준히 나오고 그러니까요. 저는 이번에 좀 정리를 하면서 이제 11월로 넘어가면서 종목도 확 줄여 줄이고 조금 이번엔 집중투자로 해서 1년동안은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 주식 자체 금액을 줄일 생각은 없고 관심이 안가는 종목들 그리고 아 이거는 좀 오래 같이 가기는 힘들겠다 이랬던 종목들은 좀 정리를 하고 정말 진짜 떼어 죽여도 떼어 죽여도 같이 갈 애들만 남겨두고 그리고 ETF 비중을 높일까 생각 중입니다. ETF를 그래서 정말 줄이고 줄이고 정말 줄였어요. 그리고 나서 딱 이렇게 봤는데 조금 아쉬운 게 몇 개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추가했더니 총 8개의 ETF가 됐습니다. 그래서 ETF가 8개가 되니까 개별 종목은 더 줄여도 되겠더라고요. 아 그래서 오늘 하루 종일 그거 좀 찾아보고 어떻게 줄일까 고민하고 계속 이러면서 하루가 지나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늘려볼 종목은 음 SPDW 하 이 미국 미국 중심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미국장 중심으로 벌써 이 4개 SPYG SPYG SPLG SLU XLP 전부 다 미국장 중심에 ETF들인데 이 채권 원래 채권은 제가 그렇게 썩 땡기질 않는데 그래도 채권도 좀 넣어놓고 이거는 미국을 제외한 선진국들이에요. 얘는 배당을 두 번밖에 안 줬었죠. 조금 정이 안 가긴 하는데 그래도 얘를 빼기는 좀 그렇더라구요. 얘는 꼭 같이 가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중국을 하나 넣어야 되겠는데 중국장을 넣으려고 보니까 아주 마음에 드는 종목이 하나 있더라구요. 치스 치스 맞나? CHIS 아 얘 아주 마음에 들어요. 치스 상장한지는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2019년 2018년 12월에 했는데 어마어마하게 올랐어요. 두 배는 올랐어요. 근데도 꽤 땡겨요. XLP 같은 종목인 것 같아요. 중국 거 중에서 중국 주식인데 필수 소비재들을 모아놓은 ETF 아주 마음에 들더라구요. 치스 한 번 살펴볼까요? 음 홀딩스 회사들 한 번 볼게요. 차이나 맹 홍이 다이어리 이건 기주 못 해주죠. 마오타이 마오타이 맞나? 차이나 리소스 아 이거 찡따오 같은데 찡따오 그리고 어 이건 모르겠고 어 인터내셔널 홀딩스 아 아 아 이거 이거 내가 투자했던 종목인데 얘 뭐더라? 일단 아 얘 까먹었다. 한국 이름 까먹었다. 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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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내셔널 포산 이거는 아 이게 찡따오구나 이건 중국 어려워요 원투원트 원투원트 아 이게 우유 만들었던 주였던 것 같은데 우유 맞나? 킹기 카 케이맨 어렵지만 역시 얘네들 필수 소비재 같아요. 술 술이 필수 소비재인가? 술이 왜 이렇게 많지? 여기 예 아무튼 여기 알아서 자기네들이 잘 종목 넣었겠죠? 얘를 좀 사야 되겠어요. 얘가 배당도 좀 줘요. 배당 1.0% 운용수수료는 0.67% 와 그러니까 사실 배당 준거 다 얘네들이 운용수수료로 갖고 가버리는 거죠. 근데 얘는 또 성장도 꽤 괜찮게 하고 탄탄해요. 중국이 내수를 늘린다고 는 하잖아요. 내수 늘어나면 이것도 좋고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얘를 중국거 중에서 하나 모아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다시 ETF ETF 로 이제 좀 위주로 갈 건데 치스 중국 필수 소비재 SPDW 선진국 ETF 이거는 장기채권 이건 이건 미국 우선주 월배당주죠. 얘에 좀 힘을 많이 실을까 생각 중입니다. 그리고 XLP랑 XLU 와 든든하죠. 이건 미국 필수 소비재 미국 유틸리티 공기업 같은 애들이죠. 그리고 SPYG 성장기업들 이거는 지수 그래서 이렇게 제 최종 포트폴리오 ETF 포트폴리오는 이렇고 비중을 꽤 많이 늘려볼 생각입니다. 이네들의 비중 그리고 개별종목은 정말 정말 줄여볼 생각이에요. 여기서 여기서도 필수 소비재가 워낙 많은데 좀 많이 캘로그 이런건 뺄까 생각 중입니다. 빼고 정말 같이 왜냐면 캘로그 같은거 아마 XLP에 있을 것 같아요. XLP에 그래서 중복이 많이 돼서 중복 되는 애들 빼고 근데 코카콜라 같은 애들은 중복되지만 갖고 싶어요. 제가 제가 갖고 싶어야 되는 거잖아요. 주식은 갖고 싶은 애들 피지 갖고 싶고 랭케스터 폴로니는 고민되는데 얘는 재무제표 좀 보고 좀 결정할까 생각 그리고 콜게이트 얘도 재무제표 좀 보고 킴벌리는 킴벌리는 같이 가야 되겠어요. ADM이랑 펩시도 같이 가고 락스 얘는 좀 재무제표 좀 보고 킬로그도 재무제표 보고 M5는 너무 배당을 많이 줘서 같이 가야 되겠어요. 아 그래도 뺄게 없네. 인포메이션은 여기는 기술주 기술주는 SPYG가 있으니까 여기서는 정말 얘네 3개는 절대 뺄 수 없고 인텔까지 4개 요렇게는 가고 엔비디아는 같이 가면 좋은데 비싸서 얘는 뭐 같이 가야죠. IBM은 안녕 시스코도 떠나보낼까 지금 고민 중입니다. 아 아주 고민 중이에요. 디스코 여기서는 QSR 스포 맥도날드 나이키 아 다 버릴 수 없어. 너무 여기는 버릴 게 없고 에브비 화이자 여기는 줄일 만큼 줄였고 여기 나머지는 다 줄일 만큼 줄였어요. 여기 JP모건 뱅코브아메리카 다 줄여서 얘네만 남겨놓고 O AMT DLR 여기 이 뭐야 리츠들 리츠들도 다 줄여서 이렇게만 남겨둘 거고 3M 절대 포기할 수 없죠. 에너지 엑스모빌 하아 니로 대체할까 니만나 N22 걔로 대체할까 하다가 같이 가기로 했습니다. 엑스모빌 언젠가 좋은 날이 여기 있지. 안 오면 말고 하아 그래서 여기서 한 번 이 아까 전에 봤던 치스 한 번 차트를 볼까 생각 중이에요. 저도 아직 보진 않는데 차트 차트 이 야후 파이낸스가 좋은 게 비교를 하기가 좋더라고요. 한 번 비교를 해볼게요. 치스 얘랑 엑셀 엑셀 P랑 비교를 해볼게요. 뭐야 왜이래 아 힘들어 화면을 좀 줄이면 되겠구나 비교 엑셀 P 하늘색 야아 잽이 안되네 치스 하트 그러면 그 다음 주자는 엑셀 유는 당연히 안되고 SPLG 한 번 제기해볼까요 보라색 아 안돼 아 얘한테 안되네 치스 하트 엄청 세요 얘 SPDW 분홍색 어 얘는 완전 꼴찌네 얘는 그리고 아 SPYG까지 꺼내야 되나 SPYG 야 SPYG도 안되네 얘한테 헉 이거 어마어마하네 치스 와 안되겠다 치스 사야되겠다 치스 와 얘 오늘 얘 사야되겠다 치스 몇 개냐 29 어 가격 너무 좋아 치스 와 이럴수가 이렇게 좋은 종목이 있었다니 이야 이거 제가 미국 주식에 미치다 거기 옛날 거 영상 보면서 찾았 그 봤어요 거기 교수님이 설명해 주신 거 보고 이거다 이거야 내가 살 건 이러면서 혼자 어 이거 일곱 개 사기에는 좀 그거 하고 여섯 개 29.6으로 놓고 사면 20달로 남은데 그냥 오늘 이거 하나 더 사야되겠다 하나 더 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조회를 해 보겠습니다 조회해서 이렇게 치스 치스 일곱 개 매수했습니다 얘를 모아가야 되겠어요 얘를 중국이 중국도 많이 고통 받았으니까 또 정신 좀 차리고 물건 팔고 이러면 또 오를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어 미국은 뭐 미국대로 잘 먹고 살고 그리고 중국도 같이 먹고 살고 그러면 뭐 둘 다 올라가고 안 오르면 말고 그리고 spdw 아 spdw도 오늘 살걸 spdw는 음 이거는 미국을 제외한 선진국들의 etf인데 회사들을 보면 음 삼성도 있어요 와 삼성 하 삼성 노바티스 뭐 asml 아 제가 팔았던 asml이 여기 있네 아 산업이 음 제약회사들이 많구나 아 아스트라제네카 도요타 많아요 음 이건 뭐야 헤네시 헤네시? 엠시 어 이거 루이스비 뭐야 얘 잠깐 얘 뭐지 모엘리스 컴페니 이게 뭐하는 회사지? 이거 또 아 또 이거 보면서 루이비 똥인 줄 알았네 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 아 뭔지 잘 모르겠다 이거 약간 명품 그거 같은데 모르겠네 음 아무튼 이것도 좋은 ETF 같아요 이거 일단 수수료가 저렴하고 0.04 배당은 2.4 근데 배당을 1년에 두 번 밖에 안 준다는게 약간 저는 좀 어 아 치스 얘도 두 번 밖에 안주는구나 어쩔 수 없죠 뭐 얘네들은 그냥 뭐라 그럴까 메인은 아니고 제 투자의 메인은 아니고 보조하는 역할 정도로 매수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최종 정말 얘네들 2 이상 다른 애를 넣을 수가 없어요 QQQM QQQM이 요즘에 새로 나왔나 그런 것 같은데 미니 QQQ죠 미니 QQQ QQQ 자체가 비싸니까 얘가 좀 작게 하고 수수료도 좀 적게 해서 QQQ는 0.2%인데 얘는 0.15%로 해서 배당은 안주나보네요 나온지 얼마 안 돼서 그런가 그래서 나온 ETF인데 SPYG를 살까 얘는 일단 배당은 안주니까 QQQM을 살까 저는 SPYG가 좀 더 낫더라고요 SPYG가 QQQ 보다는 성장은 더딘인데 좀 더 분산 투자되어 있고 안정적인 모습이 좀 보이는 것 같아서 QQQQ 한번 비교해 볼까요 QQQQQ는 치즈가 엄청나네 엄청 고점인 건가 와 치즈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바쁘지 않은 느낌이에요 중국의 필수 소비재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치즈 치얼스발리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